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하본 새로운 신품종 하본이 들어왔습니다. 국내분입니다. 전품목 폭탄세일합니다. 대박세일 이거는 다른데 가셔도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들어온 물건도 있어요. 수제압은요. 오늘 끝까지 몇가지 안되니까 오늘 끝까지 보세요. 얘는 엄청 큰데요. 236번부터 갈게요. 그리고 영신다육은 3만원 이상 친환경 영양제 하본 사셔도 드립니다. 미생물 영양제인데 그 영양제가 물도 잘 들고 입장도 통통해지고 식물 채소 과일나무 다육이 다 쓰셔도 됩니다. 친환경이라 미생물로 만든 겁니다. 자 3만원 이상은 꼭 드립니다. 자 236번 가루가 11로 피가 37, 3만원짜리 25,000원을 폭탄세일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세일을 하지는 않아요. 다른데는. 이게 정사각으로 되어있고 제가 안들려 드린건데 엄청 큽니다. 네 37cm나 되어서요. 이 모양이고. 자 밑에는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오 무거워서. 자 색깔은요. 자 이 색깔 있고. 그 다음에. 이 색깔 있고. 색깔 잘 보세요. 제가 무거워서. 자 파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인 색깔. 그 다음에. 얘는 뭔 색깔이라고 할까. 그니까요. 이거 황토 색깔. 이 색깔. 네. 두개 비슷하고. 이거 두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색 한개씩 있네요. 자 236번 갑니다. 5천원 세일은 영신다육밖에 안할겁니다. 전국에서 제일 싸게 지금 화분을 내니까 계속 보십시오. 날마다 한편씩 올라갑니다. 자 236번 가루가 11로 피가 37, 3만원짜리 25,000원 세일합니다. 자 237번입니다. 네. 가루가 8 높이가 24,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네들은 국내분이라. 네. 좀 단가가 있어요. 요렇게. 얘도. 요렇게. 색깔은. 요 색깔. 요렇게. 요렇게. 오늘 천천히 갈게요. 모노루. 색깔이 파란색도 있고. 네. 여러가지 색깔이 있네요. 아래 보니까. 요렇게 세가지 색깔. 더 있어요. 색깔은 여러가지. 자 237번 가루가 8 높이가 24,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제가 다이가 부족해서 지금 박스에 그대로 놔두고 물건을 많이 들여서 그대로 놔두고 찍습니다. 오. 얘는 반대로 됐네. 자 238번 가루가 10 높이가 8,5 수제 화분입니다. 만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이 집에서 만든 건데요. 우리집에 최고 처음으로 들어온 화분입니다. 네. 세일하지 마라 했는데 사장님이. 처음으로 들어온 거라. 자. 이쁘죠? 이렇게. 하얀색도 있구요. 그 다음에 빨간색도 있구요. 와인 색깔이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요 색은 무슨 색이라 해야 될까요? 제가 색깔을 잘 표현하기가 굵고. 하얀 색깔. 그 다음에. 요 하늘색. 하늘색. 여튼 하늘색. 이렇게 4가지 정도 색깔 있네요. 하얀색. 요색. 빨간색. 아인 색깔. 이렇게. 자. 238번 가루가 10 높이가 8,5. 만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239번 갑니다. 사각이구요. 가루가 12 높이가 9,5.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생김새는 요렇게. 그리고. 좀. 무게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집에 처음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 네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이라 멋지죠? 네. 요렇게. 자. 239번 가루가 12 높이가 9,5. 사각 14,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어디에든 없어요. 이거 만들어서 우리집에 처음 들어왔어요. 요렇게. 자. 238번하고 똑같은데요. 얘는 좀 더 큰 사이즈입니다. 가루가 12,5. 높이가 9,8.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얘도. 네가지 색 있을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하늘색. 네. 그 다음에. 요색이. 문색. 똥색. 요렇게. 둘. 셋. 네가지 색 있습니다. 자. 자. 240번 갑니다. 네. 가루가 12,5. 높이가 9,8. 14,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수자분이라 이쁘죠? 그리고 저렴합니다. 이 정도면. 자. 241번 갑니다. 가루가 9,5. 높이가 8. 8,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자. 얘도 원래는 8,000원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가격을 완전. 요렇게. 요것도 네가지 색깔 있어요. 자. 여긴 네. 하늘색깔 있구요. 자. 이게. 노란색. 비싼거 있고.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라 할게요. 노란색. 네. 그 다음에. 와인 색깔. 네. 하늘색깔. 흰색깔. 이렇게 네가지 있어요. 자. 241번. 가루가 9,5. 높이가 8. 8,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너무 싸네. 아. 6,000원을 빼면 안되는데 이거. 오. 잘못적인거 같아요. 그냥 6,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42번. 얘네들은 커서 재고가 몇개씩 안돼요. 네. 이렇게 커서. 네. 자. 242번. 가루가 13. 높이가 23. 2만원짜리 16,000원에 갑니다. 자. 짜죠? 16,000원이면 2만원짜리 엄청 싸죠? 넓고. 아주 좋아요. 제가. 아주 거의. 네.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파란색도 있고. 아인색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첫번째 색깔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2집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242번. 가루가 13. 높이가 23. 23. 2만원짜리 1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243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분. 근데 이게 한 박스밖에 안 들어왔어요. 뒤에 큰 것들 더 많으니까. 이거 원래 안 가져가시면 없어요. 자. 전에도 한 박스밖에 안 들어왔는데 많이 안 가져가셨더라구요. 자. 243번. 가루가 16.5. 높이가 14. 18,000원짜리 15,000원에 세일합니다. 전에도. 지금. 기름값 때문에 화분이 엄청 많이 올랐답니다. 네. 근데. 때릴 가격 그대로 저는 드립니다. 구멍 보세요. 요렇게 많이. 네. 요렇게. 네. 자. 수제화분입니다. 얘는 국내 수제화분 지금 가고 있어요. 색깔은. 와인색. 파란색. 자. 노란빛깔 색깔 나는 거. 자. 하늘색 빛깔 나는 거. 자. 243번. 가루가 16.5. 높이가 14. 18,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자. 244번 갑니다. 가루가 9. 높이가 9. 5,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얘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얘는. 네. 사이즈 딱 좋게. 얘가 민경분인가 봐요. 민경분이나. 지금. 밑에가 민경이라고 써진 것 같아요. 네. 민경분. 맞는 것 같아요. 자. 4,000원에. 자. 요거는 색깔이. 요렇게. 황토색깔. 와인색깔. 그 다음에. 하늘색깔. 흰색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자. 244번. 가루가 9. 높이가. 9. 5,000원짜리 4,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전에도 이게. 제가. 많이 세일해 드렸는데. 오늘도 세일해 드립니다. 자. 사각이고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네. 가루가 10. 높이가 8.5,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얘는. 어. 많이 없어요. 재고가. 한 박스 밖에 없더라고요. 한 박스가 작아요. 그래서 몇 개 안 남아 주셨어요. 얼른 주문 안 하시면 없습니다. 이거는 인기가 전에도 없어서 못 팔았어요. 사이즈도 넉넉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네. 국내분이라 단단하고 좋습니다. 아주 화분. 네. 수제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분. 이렇게. 자. 색깔은 여러가지 있죠. 랜덤으로 갑니다. 색깔 지정이 안됩니다. 자. 245번. 가루가 10. 높이가 8.5,000원짜리 2개에 7,000원에 갑니다. 자. 대박입니다. 대박. 자. 지금도 사이즈. 네. 246번. 어. 이 큰 것들은요. 택배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매장들은 잘 안들여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저희 집은 안 깨지도록 잘 포장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19. 높이가 23. 3만원짜리 2만6,000원에 떼랍니다. 자.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자. 이 어디가면 3만원에 못 갑니다. 이거는 어. 개수가 몇 개 안되요. 근데 색깔이. 얘도 흰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와인 색깔. 아마 밑에 제가 안 끌러봤는데요. 두 개밖에 안보이네요. 이렇게 있어요. 와인 색깔도 있고. 오. 오. 멋지게 생겼네. 요렇게. 오이고. 아이고. 조금씩 국내분이나 사이즈는 다 다릅니다. 자. 그냥 중간 사이즈로 하니까 그것만 참고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화분이 그렇습니다. 246번. 가루가 19. 높이가 23. 3만원짜리 2만6,000원에 세일합니다. 대박 크기입니다. 자. 가루가 21cm나 되고. 네. 높이가 17cm. 2만5,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큰 것 치고. 민경분 맞네요. 민경분. 수제화분이죠. 네. 얘는 큰 것 치고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뜬거 보죠. 색깔은 흰색 있고 노란색 있고. 그 다음에 항토 색깔 있고 파란색 있고. 아마도 와인 색깔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밑에. 이거는 총 개수가 몇 개 안되요. 여덟 개. 네. 자. 247번. 가루가 21. 높이가 17. 2만5,000원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248번도 갑니다. 자. 가루가 19. 높이가 17.5. 2만5,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들도 엄청 크고. 네. 요렇게. 구멍도 크고. 네. 민경분. 자. 얘는 밑에가 무슨 색이 있는지 몰라도 노란색. 연두색. 그 다음에 옅은 항토색. 네. 그 다음에 와인 색깔 보이네요. 아마 파란색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자. 248번. 가루가 19. 높이가 17.5. 2만5,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자. 249번도. 네. 엄청. 네. 저렴하죠. 자. 가루가 9.5. 높이가 8. 4,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자. 요렇게 생겼구요. 가볍고 아주 좋습니다. 수제아 분들은 참. 싸게. 예. 정말 싸게 팔아요. 영신다요. 네. 폭탄세. 이렇게. 전국에서 제일 쌀겁니다. 자. 249번. 가루가 9.5. 높이가 8. 4,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번 250번입니다. 얘도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큰데요. 가격이 엄청 싸요. 자. 가루가 19.5. 높이가 14.5. 22,000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자. 원래 2만원씩 받은 것 같은데. 네. 요렇게. 엄청 크죠? 색상은 흰색, 하늘색 똑같습니다. 파란색, 와인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개수가 몇 개 안됩니다. 자. 250번. 가루가 19.5. 높이가 14.5. 22,000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세일세일합니다. 완전 전국에서 제일 싸게 파는 영신다육. 네. 영신다육 구독을 해놓으시면. 네. 영신다육 올라갈 때마다. 네. 영상이 뜨니까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